메이크업 했으니까 사진 찍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지운 거 아 저 분이 이렇게 끼워가려고 오케이, 멤버들 사진만 찍어 진짜 찍었어 손 손 올려야 되는 거야 제가 찍기 싫어가지고 아휴 진짜 이렇게 찍기 싫어하는 거야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내가 숨쉬게 타고서 태현이 저거 잠깐 아 잘나왔네 오 뭐지는데? 아 가사 아니 나도 못생겼는데 네? 안 돼 형 개인 안 돼 내가 제대로 나온 게 없네 아 뭘 제대로 나온 게 없나 아 저리 가 형은 제대로 안 나와도 잘생겼잖아요 아니 아이씨 안 찍어 아 형 나 찍어 아아 저리 가야 하고 아 저리 가야 하고 진짜 못 찍혀야 된다고 아 한가리 반자 한가리 반자 아 죄송한데 이 형 집중하는 거 봐 역시 속 올릴려고 아아 왜? 아 근데 좀 올려달라 이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밖고 이 순간 다시 가가 나 원래부터 이랬어 태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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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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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편도 됐어 다운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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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무버컷 이거 바로 리무버컷이라는 거예요 오늘 올릴 거 맞네 1 vit 1 부정 10분 11분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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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